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지사선거입니다. 이 경기도지사선거는 왜 중요한 거 아니까 경기도지사선거에서 사용됐던 방법은 정부의 광역자치단체장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지 광역시의회의원선거에 크게 유사한 방식이 사용됐고 상수감만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례를 보는 거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경기도지사선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거의 모든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를 이해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엉망친창입니다. 여러분 차이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플러스 4.5, 국민의힘이 4.2, 민주당이 7.3, 국민의힘이 7.5입니다. 관외가 훨씬 더 커져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플러스 2.1, 마이너스 1.3, 플러스 4.1, 마이너스 4.5 전국에 비해가지고 경기도는 조금 더 조심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22년도 지방선거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경상북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좌우대칭 구조가 그대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에 비해서 조작 정도는 좀 작습니다. 민주당은 0에서 8% 플러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국민의힘은 단 한 곳도 예외가 없이 모두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단 한 곳도 빼지 않고 민주당은 다 모든 그런 광역시도에서 다 사전투표가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를 다 앞섰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조금 이렇게 좀 보이지만 관내 사전투표를 보면 이 사람들이 또 조작을 했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광주, 광역시, 전라북도, 전북만 빼고 여러분들 이 세 군데를 빼버리면 크게 뭔가 좌우대칭의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플러스 6.2 민주당, 국민의힘 마이너스 6.4, 경상남도 플러스 6.5 민주당, 국민의힘 마이너스 6.4, 경상북도 플러스 7.5 민주당, 국민의힘 마이너스 7.5 이렇게 큰 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수치가. 그러니까 이런 그림만 보더라도 특별한 지역인 광주, 광역시하고 전남, 전북만 제외하면 이 사람들이 조작을 심하게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 정도 조작한 거죠. 이 플러스 1%라는 게 다 광주, 전남, 전북이니까 다 제외하게 되면 거의 뭡니까? 좌우대칭 구조에 그렇게 부정선거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당일 득표율이 정상이고 사전 득표율이 비정상인 겁니다. 비정상의 표를 쑤셔 넣어주면 플러스 값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표를 빼앗으면 뭡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죠.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무슨 아직도 부정선거가 없고 부정선거를 앞으로 이야기하면 그만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뭡니까? 고대 철학가 나온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고대 철학가 나와도 그냥 숫자를 그렇게 모르는지 대책이 없는 인간들이죠.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 기준으로 민주당의 관내 사전투표 성률은 42대 제로입니다. 모든 데서 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다 성리한 겁니다. 한 곳도 예외가 없습니다. 김동련은 42개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산하의 42개의 지방자치단체 다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를 높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냐 이야기죠. 이래도 조작을 안 했다고요? 정신나간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42대 제로가 나옵니까? 동전을 42개를 한꺼번에 던져가 42개가 다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경기도 산하의 지방자치단체 42개 가운데 모든 곳에서 다 여러분들 김동련은 다 플러스값이 나온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김은혜는 다 마이너스값이 나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관외 사전투표에는 딱 한 군데가 여러분 미래통합당에서 이겼습니다. 화성시인가 경기도 42개 지방자치단체당 기준으로 해서 관외 사전투표 승률이 민주당이 41대 1입니다. 그래도 1이 나왔으니 다행이네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되냐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평군 플러스 8.8 국민의힘 마이너스 7.2 양평군 플러스 5.7 국민의힘 마이너스 5.3 연천군 플러스 8.5 국민의힘 마이너스 7.8 어떻게 이게 다 여러분들 뭐죠? 민주당은 사전투표만 하면 이렇게 사전투표 득필이 당일투표 득보다 다 높습니까? 어떻게 이런 게 나옵니까? 어떻게 이런 승률이 나옵니까? 조작조작 참 이 사람들 해도 너무해요. 지방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평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두 군데를 봤습니다마는 가평군 사례를 보시게 되면 경기도 가평군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자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모든 값이 다 더불어민주당은 다 플러스고 국민의힘은 한 군만 제외하고 다 플러스 값입니다. 값이 꽤 큽니다. 4.1, 3.1, 6.1, 6.6, 6.3 한번 보시죠. 경기도 가평군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여러분 보시죠. 경기도 지사선거에서 가평군의 사전투표 조작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두 후보 표만 빼앗았습니다. 김은혜 후보 표를 여러분들 10% 빼앗았습니다. 10% 김은혜 후보 표를. 그리고 여러분들 강용석 후보를 통상 손을 대는데 여기서 가평군은 손을 안 댔습니다. 표수가 너무 작았기 때문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수가.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가 받은 표 가운데 10%를 빼앗아가지고 여러분들 김동영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김동영 후보는 실제로는 32% 득표를 했는데 37표를 받은 것으로 김은혜 후보는 실제로는 63% 득표했는데 58%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가평군의 최종결과를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니까 중앙선거가 최종 집계한 자료는 김동영 만천표 김은혜 만구천표 이렇게 발표한 거죠. 그런데 여기 조작을 보시게 되면 김동영은 당일 득표율이 31%, 사전 득표율이 37%지 않습니까? 차이가 크죠. 김은혜는 당일 득표율이 61%, 사전 득표율이 58%, 3%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이 사전 득표수가 조작됐다고 보고 그것을 수정한 것을 구하게 되면 거의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표수 객차가 훨씬 더 커집니다. 김은혜는 2만 표, 김동영은 1만 표. 과평군에서 1만 표 차이로 김은혜가 승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는 가짜, 밑에는 진짜입니다.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여기에 김동영 후보는 당일 득표 100장에 대해서 사전 득표가 91장을 받았다. 좀 너무 커져 수치가.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79장밖에 못 받은 겁니다. 사전 투표를 쑤셔 넣어준 거죠. 김은혜는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득표 득표수 100장에 대해서 사전 투표 득표수가 73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구해보니까 79장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표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다른 후보들은 다 일치하죠. 0.98, 0.98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강용수 후보도 손을 안 댔습니다. 가평군은. 그렇기 때문에 0.63, 0.63.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하고 진짜 여러분들 사전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계산한 갑하고의 격차는 기본적으로 사전 투표 조작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의 그런 관점을 제공하는 자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여러분 설명했습니다만 자료가 좀 도착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안을 의미해서 여러분들 이게 어제 설명했던 고향시 덕양구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방송을 보시게 되면 딱 이 간보면 딱 감이 오죠. 한 세 군데 빼고는 뭡니까? 거의 좌우대칭입니다. 두 명만 뽑아서 보면 더 좌우대칭이죠. 경기도지사 선거에 값도 엄청나게 큽니다. 7.7 마이너스는 뭐죠? 마이너스는 얼마입니까? 6.7. 딱 좌우대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면 그냥 그야말로 뭐죠? 사전 투표 조작으로 보면 되는 거죠. 고향시 덕양구 백석 이동은 플러스 7.7 백석 일동은 플러스 4.9 행신 일동은 플러스 4.6 화정 일동은 플러스 4.9 고향시 덕양구입니다. 얼마를 빼앗았습니다? 고향시 덕양구에서는 70%를 빼앗았네요. 고향시 덕양구 같은 데서는 김은혜 후보가 받은 사전 투표 득표수에서 10%를 빼앗고 3,522표입니다. 정의당 후별가 받은 여러분들 표에서 30%를 빼앗고 강용수 후보 받은 표 가운데서 30%를 빼앗고 강용수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던 득표수 630표 가운데 30%, 168표를 빼앗은 거죠. 그래서 이 수치를 단순 합산하게 되면 70%까지 빼앗은 겁니다. 각 후보가 받은 사전 투표 득표수에서 오늘 원정희님 말씀 잘하셨네. 첫째도 경제, 두 번째도 경제, 세 번째도 경제라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정선거는 못 밝히죠. 그 부정선거가 안 밝히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구먼요. 우선순위를 전혀 설정할 수 없는 그런 지도자인 거죠. 앞으로 고생할 겁니다. 본인이 고생하면 국민이 고생하는 거죠. 대통령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니까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급 안 하겠다. 그걸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잘 되는 거 한번 보자 이야기죠. 일이라는 게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는데 부정선거가 그냥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반복되는 나라가 경제가 뭐가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나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하는 이해심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경중을 따질 수 없고 선후를 따질 수가 없으면 고생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정의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정의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정의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